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한 수험생들이 1월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수험생활을 해야 된다면 이것만은 꼭 한다 라고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선생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를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조교로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친밀감이, 내적 친밀감을 넘어서서 실제 친밀감이 아주 높은 우리 수강생이었고 조교들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1월에 이제 새해가 밝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현장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야 라고 했더니 원하는 성적이 나오고 좋은 입결을 받는 것 이게 새해 복이라고 두말할 나이 없이 모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 이 1월 초 시작점에서 무엇을 꼭 해야 하는지 선생님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수투 개념 에센스 첫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매년 개념 에센스 시작할 때 했었는데 이번에 개념 에센스 시작할 때 안 했었어요 현장에서 그랬더니 현장에 작년에 온라인을 듣고 또 올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온 현강 수강생이 선생님 왜 이번에는 에센스 1강에서 이 얘기를 안 하시냐 작년에 그 이야기 듣고 선생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고 본인이 수험생활에 했던 선택 중 최고의 선택이었다 라고 자부를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하셨냐 하셔야 된다 수강생들이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수험생이 이제 너무 늙어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적 확통 1강에서는 하지 않았고 수원 수투 1강에서 했던 것 같아요 현장 강의에서 그래서 아마 수투 현장 강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투 1강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선생님의 수강생 또는 더 넓은 범위로 모든 수험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월 시작에 이 한 가지를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생님이 2019년 많이 오래됐죠? 많이 늙은 수강생들 이야기예요 2019년 때 수험생 이야기인데 미적 최상위반의 두 학생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죠 그 미적 최상위반의 두 학생이 있었는데 A학생 B학생 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A학생은 선생님 수업을 3년째 듣고 있는 학생이었고 모든 질문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A학생의 뇌구조를 선생님은 안다라고 자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잘 했었고 전교 1등이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었어 그리고 3학년 때 모의고사 통틀어서 사설까지 아마 다 합쳐서 3평, 6평, 9평, 수능 뭐 전부 다 해서 하나쯤 틀렸을까? 그냥 이미 고3이 됐을 때 수학적 사고가 완성이 돼 있던 수능 수학에서 원하는 논리적 사고는 완성이 되어 있던 그런 수강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느 대학을 가든 언어과를 가든 너가 원하는 걸 잘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받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믿고 있고 좋은 어떤 훌륭한 어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에 열심히 공부를 1년 동안 했고 그리고 이 B 수험생은 고3이 되는 겨울에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였고 처음 딱 봤을 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주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는 서울대 의외과에 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가 한 교실에서 열심히 겨울에 출발해서 공부를 했죠 이 두 친구 모두 각각 본인들의 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고 국평 전후에서 수시철이 오잖아 그죠? 그럼 학교에서 너를 어느 대학 어느 과 수시 티켓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A 친구는 고대 의외과를 받았고 B 친구는 연대 의외과를 학교에서 써주겠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꿈이 서울대 의외과였기 때문에 연대 의외과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외과를 갈래요 라고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너 정도의 내신이면 연대 의외과는 써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3년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기 때문에 한 번에 좋은 의외과를 합격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서울대 의외과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연대 의외과를 써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나는 죽어도 서울대 의외과를 갈래요 라고 주장을 하던 친구였고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수강생들의 가장 마지막에 서 있다가 모든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1대1로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의 질문을 받다 보면 시간이 20분 30분 어떨 때는 1시간까지 흐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뭐냐 보면 어떤 문제를 특별하게 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그 이유 또는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뜻 이 풀이와 이 풀이의 차이의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거의 이 정도면 강산가 싶을 정도의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하나 메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기타 하나 쳐주면 선생님이 질문 더 받아줄게 너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거야 질문을 하러 오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둘 다요 이렇게 기타는 안 쳐줬어요 아직 쳐줄 실력은 안 됩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친구 모두 서울대 의외과에 충분히 합격하겠다 이 친구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 친구도 서울대 의외과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완성시켜가고 있다 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 친구의 질문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겠구나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난 다음날 강의도 해야 하지만 이 질문을 받고 있고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나는 그 친구의 질문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가르치는데 아주 희열을 느꼈었고 또 이 친구는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그토록 궁금했던 아주 가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었고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시를 쓸 철이 되어왔을 때 이때 학교에서 원래 이 A 친구는 의외과를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막을 먹고 있던 게 아니라 서울대 아마 우주항공 관련 과를 가서 나사에 가서 일을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 그랬는데 저는 그 꿈도 당연히 응원하죠 의외과가 능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고대 의외과를 써준다라고 하니 그리고 대부분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의외과를 가고자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의외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너가 정말 의외과에 가고 싶은지 딱 일주일만 고민해봐라 그리고 의외과에 관련된 모든 검색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의외과라는 곳에 가서 이런 의사가 한번 되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이 고대 의외과라는 그 티켓을 받았고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연대 의외과 티켓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죽어도 서울대 의외과에 가고 싶으니까 이게 내가 공부하는 이유였고 이게 내 신념이었고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굉장히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서울대 의외과를 갈 거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6평을 좀 못 봤어 생각보다 그리고 아마 그 점수가 서울대 의외과를 또는 서울대를 그 미적 선택자가 자연계열 친구가 그때 그 6평 그 성적으로 야 이 정도면 충분해 너는 내신형이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아마 그때 성적으로 1등급 근처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등급컷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성적인 생각이 나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성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의외과가 웬 말이야 정시로 의외과 가기는 어려워 라는 성적을 받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연대 의외과라는 수시를 받는 것 저도 당연히 반대 그리고 너는 서울대 의외과를 갈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두 친구는 수능을 받죠 그리고 그 해 이 친구가 바로 2020학년도 2020학년도에 정강훈 만점자가 됐어요 6평의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보자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6평 9평 사설 모의고사 성적들은 사실은 수능 성적이 아니잖아 내가 마지막에 받은 나를 평가하는 성적이 아닌 거야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그 성적 따위가 이 친구의 그 공부를 하는 이유 그 신념 그걸 흔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강훈 만점자가 돼버렸어 그리고 서울대 의외과를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A 선생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오랫동안 봤던 당연히 너무 다 사랑하는 수강생들이지만 이 A 친구는 고대 의외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그 당시에 나는 안타깝지 않았어 왜냐하면 정시 성적이 서울대 의외과 컷보다 훨씬 높았어요 실제 수능도 너무 잘 본 거야 정강훈 만점이 아니었지만 만점에 가까운 실력 가까운 성적을 받고 조금 아쉽다 본인 마음은 아마도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고대 의외과를 갔고 나는 왜 아쉽지 않았냐면 서울대 의외과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 의외과에 가서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어떤 의외과든 의외과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그 의외과가 메이저든 지방이든 훌륭한 의사가 되고 명의가 되는데의 그 간판은 그 의외과 들어간 이후 본인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당연히 믿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대학 의외과를 갔어도 선생님은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 인생을 지켜보고 박수 쳐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조교를 하게 됐죠 이제 2020년 이때가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해죠 이때 A 친구는 조교였어요 이제 그리고 스타였어요 워낙에 수학을 잘했고 공부를 잘했고 유명했기 때문에 조교로 일을 할 때 수강생들의 롤모델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조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6평쯤 될 때 6평이 다가올 때쯤 그때 이 해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대박이 났던 해예요 처음으로 드라마가 의학 드라마인데도 기존의 틀을 깨고 굉장히 재밌게 많은 시청자들이 봤을 거야 여러분들도 봤겠죠 그런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를 조교들이 막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교들이 다 퇴근을 하고 선생님 방에 둘이 딱 앉았는데 선생님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못 봐요 라고 얘기를 해 왜 그랬더니 서울대 의외과 학생들 이야기라서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 그런데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냐면 이 A라는 선생님 제자는 나의 제자는 서울대 의외과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감정적 나쁜 것들 트라우마 트라우마라고 말하기 어려운 또는 약간의 상대적 그런 것들을 것들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너무나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저 그런 걸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고대 의외과든 어느 의외과든 정말 지방대 의외과를 갔어도 너무나 훌륭한 내 제자지 그 대학 간판하고 전혀 상관없이 반짝반짝하게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마음적 심적 화가 남아있냐라고 물었더니 정시로 서울대 의외과에 갈 수 있었던 성적이었으나 수시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원서를 내보지도 못하고 고대 의외과를 간 그 부분이 화가 나는 거죠 화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거야 뭔가가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선생님도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나는 화가 나는 부분이야 그때 이 친구가 수능을 딱 봤을 때 그 성적을 듣고 아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면 뭐 서울대 의외과가 가장 좋아? 그러면 그 학교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수시로 학생을 먼저 잡고 그런 케이스 사실 너무 많잖아 꼭 의외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갈 수 있었던 대학에 못 가는 정시로 못 가는 사실은 성적은 더 많이 나와도 수시의 발목이 잡히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로 내 능력치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것 그건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그때 사실은 내 어떤 지인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는 포인트다 이게 입시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껄끄러움을 가지고 너가 그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다 다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 대화를 하고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인도 어쨌든 다시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고대 의외과도 너무나 좋은 곳이고 또 다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본인의 틀을 깨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첫 수능에서도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 틀을 깨야 돼 근데 그 틀을 깰 수 있을까?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 이미 한 두 개밖에 안 틀렸는데 정강구 만점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전을 해서 내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굳이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듣는 친구들이 약간은 현실적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틀을 깨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그 틀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쪽에 있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내가 이 넘어가 절대 안 된다는 걸 결국은 한 번도 도전해서 그걸 맛볼까 봐 그걸 확인하게 될까 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도전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아마 그거일 거야 결국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일까 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마 다시 도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너를 그냥 둘 순 없어 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그럼 한 번 다시 해보자 라고 파이팅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맘을 먹은 그날 선생님 조교 아이디 좀 주세요 선생님 강의 다시 개념 에센스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개념 에센스 직접 출제 범위의 세 과목을 모두 끝내고 그때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물었어요 너는 근데 도대체 이걸 몇 번을 들었는데 왜 또 듣냐 그리고 조교로서 일하다가 이제 개념 에센스를 다시 듣는다 하는 게 난 너무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만들어도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물론 조교를 하면서 문제를 함께 만들기도 하고 더 깊이 있게 수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그 사이사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빈틈들이 있다면 그러면 시작부터 구멍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전광훈 만점의 목표로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딱 그 몇 년간 들었던 개념 에센스 그 개념 강의를 또 다시 듣고 본인이 일하던 조교로서 일하던 그 교실에 다시 들어와 앉아서 수험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또 현장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고 그때 코로나가 있던 시절이라 현장이 진행이 안 되고 라이브로 강의를 해야 될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라이브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다시 수능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중간에 한 번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누구나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아 나 진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이든 내적 이유 때문이든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거든 성적이 공부하는 만큼 안 나와도 오는 게 슬럼프고 또는 내가 딱딱 하는 만큼 잘 나와도 어 이제 나는 다 된 건가? 라고 했을 때 다시 망가지면서 오는 게 슬럼프고 또는 친구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학원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다른 요소로 누구에게든 힘든 시간이 오는데 그때 그걸 딱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오는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빨리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데 이 친구도 하다 보니 힘들죠 이제 압박감이 크잖아 여름쯤에 요즘 공부 좀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시간 한 2, 3일 넘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너 어디야? 집이에요 너 빨리 학원으로 나와봐 라고 해서 앉혀놓고 맥주 한 캔을 따서 줬던 기억이 나요 이거 먹어봐 한 캔 정도는 괜찮아 먹어봐 그때 근데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너 힘들지? 당연히 좀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근데 본인이 이제 힘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제가 수능 전과문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수능 전과문 만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능 전과문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너는 첫 번째 왜냐하면 나는 네 내구조를 안다 너는 무조건 수능 전과문 만점이 나올 거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우연히 나오는 머리가 아니다 지금 너 머릿속의 내구조는 수능에서 원하는 질서가 잡혀 있는 거다 무조건 나올 거다 그럼 내가 보장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일이라 100%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너가 의사가 되기로 맘을 먹었다면 수능 전과문 만점을 받고 의사가 되는 거랑 그러지 않은 건 너무 차이가 클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수능 전과문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봐서 의외과를 가는 것 정도는 꿈을 꾸지만 전과문 만점을 꿈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건 마치 누구나 맘을 먹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기적의 영역인 것 같고 운의 영역인 것 같고 신의 영역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목표로 딱 놓고 수능 전과문 만점을 정조준해서 그걸 목표로 한 그가 그걸 만약에 이뤘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 아니고 운이 아니야 그걸 목표로 하고 공부한 이 친구가 이뤄낸 목표 달성이거든요 목표 달성 근데 그걸 해보면 그걸 해본 너는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 같냐면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아 이건 이제 안 돼 이 병은 더 이상 이 환자는 더 이상 안 돼 이건 이제 불가능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무도 목표로 놓고 달려가서 그걸 이룬다라는 걸 상상도 못 해보는 그 전과문 만점이라는 걸 해본 너는 그 0.00001%의 확률을 뚫고 들어간 너는 아니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 될지도 몰라 아니 뭔가 가능한 무언가가 바늘구멍만한 틈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그 환자의 마지막에 서있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의사가 되는 거라 그러지 않고 그냥 되는 게 너한테는 너한테는 너무나 다를 것 같아 전과문 만점이 된 너의 인생의 방향성과 너의 그 모든 순간의 선택은 너가 그냥 지금 고대 의대를 다니다가 의사가 되는 거랑 너무나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해 나는 꼭 네가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 엔제, 실무 본인이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또 해나가고 그 반수 끝에 역시 2021학년도 수능에 전과문 만점자가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이 제자 이야기를 뭐 커리큘럼도 그렇고 캐스트도 그렇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험생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항상 뭐였냐면 개념 에센스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내가 무엇을 팔까라는 것만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장사를 무엇을 팔아볼까라고 시작하면 100%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까지만 가도 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야 그런데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은 목표와 신념, Y가 있다는 거지 왜 내가 이것을 팔을 파느냐 이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Y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상위 개념에서 Y, How, What 이렇게 내려가는 기업들, 개인들은 성공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과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Y와 How와 What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평가원 교수님들이 수1을 왜 가르쳐야 돼? 수2를 왜 가르쳐야 돼? 이것들이 통합된 미적분을 어디까지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고등부 교과 과정에 수학의 목표가 뭐야? 라는 Y를 놓고 그렇다면 교과 과정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단어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어 안에 그 많은 수학적 개념 중에 무엇을 공부하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교과 과정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1단원에서 우리 교과 과정의 각 과목의 Y와 단원의 유기적 연결 관계 어떻게 단원을 구성했는지 그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설명 끝에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수험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수험생들 중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성공한 수험생들의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1월에 또는 그 전부터 나의 Y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 내가 왜 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내가 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지 그 분명한 Y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분명한 Y를 지금 이 두 수험생에서도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건 바로 이 포인트예요 2020 학년도 수능에서 이 둘은 모두 서울대 의외과에 갈 수 있었어 그런데 Y가 누구에게 강력하게 있었냐 이 친구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가다가 조금 옆길로 빠져도 흔들려도 뭔가 내 신념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도 그 신념을 향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매진을 하게 돼 있고 그때 그 신념을 향해 계속해서 갈고 닦는 그 에너지들이 되게 단단하게 뭉치면서 선생님이 볼 때는 그 에너지가 결국은 휘두르는 어떤 힘을 주변에서 못 이겨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은 되게 별로였는데 전 죽어도 연대 국제학부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했던 결국은 멘탈로 연대 국제학부를 뚫어낸 그 학교에 수시로 지원한 학생 중에 성적이 꼴찌였는데 얘랑 두세 명이 더 그 학교에 합격한 꼴찌가 합격한 케이스 그거 선생님이 작년에 10월 정도에 캐스트에 올려놨거든요 멘탈이 뚫었다고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나 또는 내신 성적까지도 그 학교에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고 컨설팅을 했을 때도 너는 중경외시 정도면 잘 가는 거야? 라고 9월에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아니 난 연대 갈 거예요 난 연대 국제학부 들어갈 거예요 라고 빡빡 우겨서 결국은 들어간 그 본인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지는 에너지를 결국은 면접관도 못 이겨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A라는 수험생이 내가 처음부터 의사가 될 거야 서울대 의외과에 갈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안 받았죠 안 받아도 되는 성적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 분명히 한 번에 갔을 거야 그런데 중간에 전혀 성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친구가 갔어 물론 그 외에는 잘했죠 하지만 6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내가 정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과 과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첫 시험이거든 그런데 어쨌든 갔어 강력한 Y를 가지고 있었고 처음 나한테 저는 서울대 의외과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눈빛을 보고 넌 가겠다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 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하는 그 강력한 신념 그런데 결국 가 왜? 신념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다시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전과목 만점이고 서울대 의외과니까 가죠 작년에 1월쯤에 선생님이 캐스트로 읽어준 편지가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캐스트 제목은 간절함이 뚫어낸 서울대 국문관가 그랬을 거야 이렇게 훌륭하게 성적이 좋은 애들만 자기 꿈을 이루냐 그러지 않아요 하다 보면 정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비슷한 성적의 친구들은 서울대 국문과를 포기해 우리 성적으로는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죽어도 하고 싶어 그래서 끝까지 지원을 해서 서울대 국문과를 뚫어버렸어 그 성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신으로 뚫어 입결이 꼭 성적대로 나는 거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N수생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입결은 또 다른 얘기야 그런데 그 입결까지 마지막까지 봤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이뤄내냐라고 한다면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Y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1월에 중간중간 성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3월 학평 성적, 6평 성적, 9평 수능 성적 모든 걸 다 떠나서 내신 성적 다 떠나서 나의 Y를 찾는 사람 며칠 전에 선생님이 합격했어요 고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드디어 하고 합격증을 들고 온 작년 수강생 고3인 상태에서 수시로 고대 경영학과를 합격했어 미적 선택자로서 미적을 공부하고 고대 경영학과 합격했어 그 친구는 작년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첫 시간에 하는 걸 듣고 기숙사에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과 대학을 딱 적어서 붙이고 매일 그걸 쳐다보고 읽었던 친구야 가장 빠르고 쉽게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약간은 실력을 넘어서는 그 너머너머에 있는 우주의 힘? 뭐 이런 거일지도 몰라 근데 결국 나의 신념이 똘똘 뭉쳐져서 강력한 에너지가 됐을 때 그걸 주변에서 못 이긴다는 거 뭐 팔자구 뭐고 다 못 이겨 그 에너지가 가장 센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뚫어내준다는 거 그게 나의 Y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그러거든요 이 소비자들은 그의 신념을 사는 거라고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살 때 애플 회사의 신념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이라는 그 Y 그 신념을 사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면접을 볼 면접관들 또는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게 될 수능 시험지 그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 그 신념을 1년 동안 간절히 갈고 닦으면서 똘똘 뭉쳐낸 신념으로 만들어낸 그 강력한 에너지 그 한 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성적이 좋은 사람 성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온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딱 결과치와 또 상관없이 이상하게 얘가 더 잘 돼 얘가 이뤘어 라는 그런 이변들은 시작에 늘 Y가 분명했다라는 신념이 분명한 수험생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1월에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요 나의 Y를 적어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은 그 수투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내 꿈은 원래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이 되려고 사범대학에 가려고 했던 것을 넘어서서 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근데 그 새로운 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난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해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열심히 라고 하는 것이 저의 Y였어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끝에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 나는 한번 느껴보고 싶다 뭐가 됐든 본인의 Y를 정하고 그 신념을 눈앞에 적어놓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매일 밤 눈 감기 전에 나는 이것을 이룬다 나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지는 강력한 한 칼 그 에너지를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 가시면 그냥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많은 좌절과 흔들림들 거기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아무 일도 아닌 듯 해결하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본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Y가 될 겁니다 1년 동안 힘든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 많은 것들이 스쳐가겠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본인의 Y를 향해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공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1월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Y 반드시 정하고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Y가 분명한 우리 수강생들은 어떤 성공을 이뤄냈는지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캐스트 신년 캐스트죠 네 신년 캐스트 잘 들으셨으면 꼭 나의 Y를 설정하고 적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